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너무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에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역한다고 내 판단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임하시는 걸 기다리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그 모습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간과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여기까지 말씀 나눴어요 ちょうどここまで先週分かち合いました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등을 떼세요 예전에는 다민이가 사장님처럼 예배 드렸거든요 이젠 다민이가 사장님처럼 예배 드렸거든요 완전히 등을 등받이가 없어도 될 정도로 앞으로 숙이면서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세모터래가 없어도 될 정도로 앞뒤에 맞춰서 예배 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서 등을 떼요 그래서 여러분 세모터래는背을 그리지 못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2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십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령과 함께 사신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졸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평생을 성령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흑인 박사예요 이 분은 나중에 교수가 됐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도우셨다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과학자들은 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인데 매일 성령이 도우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 유학생이 그 중국 유학생이 기분 나쁘게 들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이 ちょっと不機嫌な顔で こういうことを言うんですね 하나님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 카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카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카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카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뭐 공부해? 전국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중국 유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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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는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카바 박사가 그러는 거죠 카바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전기 본 적 있어? 조 선생님 천하 수ko sun 전기 그래서 손을 쓰는 거예요 같은 神様 그런 거예요 천천 영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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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국 불 들어오지. 그런데 전국 안 보여. 그런데 전국이 있는 걸 알지 알지 알잖아. 그런데 당신이 전국이 있는 걸 알지 알지 알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 같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항상神님과神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수업 중에도 전도를 하고요. 과학자인 것과는 이런 의미는 덴드메이터라고 말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으로 대드넌트로 말했던 중국 유학생이 있죠.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공부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 카바 박사라고 하는 분은 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서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50년 전에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독립이었습니다. 맨날 삶은 힘들고 매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중노동을 하면서 몇 번씩 죽을 고배를 넘기고 매일 매일이 지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좌절밖에 없는 것 같고 늘 백인들로부터 받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분은 그렇게 힘든 하루를 마치면요.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어린 카보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 카보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흑인 노예가 백인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생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식물학 농업의 농학 농업의 농학 화학 과학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첫 번째로 미국에서 흑인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흑인 박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 남부예요. 그 당시에 거기서 무슨 농업을 했었냐면 면와 재배를 하는 면 있잖아요. 면 100% 하는 그 면 그거를 만드는 면 면 땅을 다 갈아엎으면서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가 백인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백인이 무슨 흑인의 말을 듣습니까? 그런데当時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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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부를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의 그들에게 나개를 알 수 없죠. 오히려 면을 심지 말라 하니까 화가 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그들의 성실에 나는 그를abeleels을 하는데 그는 그들의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땅이 미국 남부 땅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카바 박사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땅콩, 땅콩. 이러면 땅콩, 땅콩. 자꾸 땅콩이 생각나고 마음에 땅콩땡이 땅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땅콩하고 이 조합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단어만 쓰실 것 같고 성령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요. 정말 구체적이고 섬세하시고 우리가 알아들게끔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순정하는 믿음으로 이 카바 박사가 땅콩을 연구하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마도 빛이 오지 않지만 추진하는 생각에 낮에 대해서研究하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글쎄, 땅콩은 땅에 질소가 없어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랐어요. 땅콩을 심으면 땅에 없어졌던 질소가 생긴다는 것도 알겠군요. 그래서 미국사람들에게 면헌을 그만두고 땅콩을 심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부의 사람들에게 워터 사이바를やめて 낫을 우에 마셔요. 또 지적질을 해야 저걸 이렇게 말하다가도 할 게 없으니까 심먹어요, 땅콩은. 그래서 다른 사이바이가 없어서 しょうがない感じで 낫을 우에始めました. 그런데 땅콩이 심었는데요. 풍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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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예요. 난 또 낫을 마인다 난 또豊석,豊석になったんです. 땅도 회복이 되고. そして土지も回復できたそうです. 엄청나게 풍요리 난 거예요. ものすごい豊석になりました. 그런데 한국에 문제가 생겼어요. でも, 난 또 1つの問題が生지ました. 땅콩이 너무 풍요리 들어 너무 많은 거예요. 夏が豊석過ぎて もう 余るほど できたんですね. 지금도 지금도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지나갈 때요. 今も アメリカの 東部から西部を 通るときに 3日 내내 밀밭 3日以内 小麦粉 畑 3日以内 3日の 居地 3日間 小麦粉 土 3日間 小麦粉 の 畑 こう このように 白い原り んで 그런데 그 넓은 땅에 다 땅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콩인지 흙인지 그냥 그 정도로 땅콩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은 풍년인데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백인 농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콩을 심으라고 했던 그 카바에 비난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성령님 성령님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또 마음이 있었어요 땅콩 땅콩 또 땅콩 땅콩 안 그래도 이 땅콩 때문에 힘들고 비난받는데 땅콩이라니요 그런데 또 순종의 믿음에 이 카바 그 땅콩은 짊어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요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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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거듭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카버도 깜짝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콩잼 있죠 카버가 연구실에서 만든 거예요 카버학과서가 견기시지에 따라 만든 것이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땅콩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105가지를 만들었어요 또 생활 실용품을 땅콩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활 실용품을 200가지나 만들었어요 또 생활 실용품을 200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땅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농가들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버학과서는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의 늘상의 말이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말로 시작해요 18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농가에 일하는 노예로 있는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요 자기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예요 그런데 그의 80인생을 성령 붙잡고 성령 떠나지 않고 살았을 때요 하나님은 그 카버를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미국 전체가 존경하는 인물로 그런 그릇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노벨상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벨상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카버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이신 사람이에요 언제요? 성령 붙잡고 살았을 때 여러분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305개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요 그거에 대한 특허만 해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이 거부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버가 그러죠 카버가 그러죠 나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나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그게 내 재산이에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이게 내 기쁨이에요 이러기 힘들죠 皆さん 간단히言えない 것뿐이에요 우리는 특허 하나만 신청해 놓고서는 그거 팔릴 때마다 떨어지는 거 그거 먹으려고 그럴 텐데 나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나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우리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시작 발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살아갈 때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칭찬받을 때도 있고 카버처럼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증인일 뿐이에요 일요 일요 지ありませんか 聖なる御霊여 渇く我な心に 恵みの雨 降らせて 潤してくださ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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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시 도니 수 베테두 지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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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 이 나 노 노 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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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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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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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3장을 봐도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병에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좀 보면 뉴스 같은 데서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뉴스や 태아って話し合ってみると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나쁜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나 주님 주신 사명이나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보다는요 그냥 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요 여러분 왜 두루두루 안전하고 그냥 안전방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왜 자꾸 신앙이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신앙으로 가려고만 할까요 왜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는 걸까요 아마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요 아마 성령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성경적인 신앙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앉은 베드로가 앉은 벵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앉은 벵이를 돈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앉은 벵이를 돈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으킨 거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는요 아가페 교회는요 또 우리들은요 성령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의지하며 겉으로만 교회인 척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지 마십시다 겉으로만 그리스찬 성도인 척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다 정말 이 아가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여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하는 입술로 말씀을 행하는 산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카보들의 카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집시다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늘 힘을 부어주시는 사람 성령이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 성령이 들어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이 confident을 생각해요 죄를 이케님의 뜻을 성령으로 추건합니다 oops